주님께 영광 다스리시네 하늘 모자에 앉으신 주님 주의 나라 임하셨네 이 땅 위에 여러분 어떤 사건이 오실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사건일까요? 에덴 동산의 뱀 사건이라든지 6월절 어린 양 사건이라든지 더 나아가서 광야에 높이 세워졌던 노뱀 사건이라든지 한 걸음 더 나아가 부지 중에 오살한 자들을 위하여 만들어진 도피성 같은 이런 사건들은 바로 오실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러면 오실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요? 모리아산에서 그냥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묶여서 아버지가 내리꽂는 칼을 그대로 받겠다고 잠잠했던 이사 1년에 한 차례씩 온 백성의 죄를 홀로 실머지고 지성수로 들어갔던 대제사장 아론 백성들을 이끌고 홍해를 건너 가난한 땅에 진입했던 요호수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며 절교했던 다윗 더 나아가 자기의 사랑하는 아내가 외간 남자와 눈이 맞아 그 여인이 엄란한 일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내를 값을 주고 다시 찾아와서 자기의 아내로 삼고 있는 호세아 같은 사람은 오실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로 충분합니다 특히 우리는 이와 관련하여 멜기 세대기라는 사람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는 아브라함이 가난한 땅 다섯 왕과 전쟁을 벌여서 이기고 돌아올 때에 갑자기 길목에 포도주와 떡을 가지고 나타납니다 그리고서는 전쟁터에서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자기가 전쟁터에서 노력했던 많은 물건 중에서 10분의 1을 구별하여 그 멜기 세대기라는 왕에게 바치는 것입니다 이 멜기 세대기를 놓고 히브리스 기자는 이렇게 부연 설명을 합니다 이 멜기 세대기는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큰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것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므로 여기 살렘 왕 멜기 세대기는 오실메시아를 예표하는 아주 중요한 인물 가운데 하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한 사람 주목을 우리가 해야 합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보아스라는 사람입니다 보아스는 멜기 세대처럼 갑자기 등장을 합니다 보아스는 멜기 세대처럼 자세한 설명도 없습니다 족보가 없습니다 그는 또한 멜기 세대처럼 사절해 보시면 나타나서는 다른 사람을 축복합니다 이 보아스는 이렇게 자기를 소개하기까지 합니다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다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다 그렇게 자기를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업 물을 자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이 단어에 해당하는 고엘, 고엘이라는 히브리언은 되찾다, 누르다, 구속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고엘 제도는 기업을 영구히 보존하고 혈족을 유지하며 부당한 피해를 당했을 경우 이를 보상할 제도적 잔치를 마련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제도입니다 따라서 고엘이 된 자는 고엘의 의무를 성실하게 잘 감당해야 합니다 그러면 고엘이 된 자가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성실하게 잘 감당해야만 했습니까? 기업 물을 자, 고엘이 된 자가 되면 가난한 혈족이 있을 경우에 땅을 내가 돈을 주고 도로 사주어야만 합니다 고엘이 된 자는 친족이 노예가 됐을 경우에는 다시 돈을 지붕을 하고 그 친족을 노예에서 해방을 시켜 주어야만 합니다 또한 친족이 부당한 피해를 당했을 경우에는 복수할 책임도 지니고 있습니다 특히 친족에게 자식이 없는 상태로 남편이 죽었을 경우 그 가부와 내가 결혼을 하여 그 가부가 자녀를 낳아 혈족을 이어가도록 해야만 합니다 이게 기업 물을 자에게 주어진 책무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보아스라는 사람은 나오미와 루스에게 이런 일을 해야 할 책임이나 의무가 전혀 없었습니다 이유는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암흑에가 나오미를 놓고 루스를 놓고 혼자서 계산 계산 계산기를 막 두드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야, 엘리멜렉이 죽었잖아 저 루시라, 이 나오미라는 여자는 너무 늙어서 이제 세상 얼마 있지 않아서 떠날 거야 그러면 엘리멜렉에 남긴 재산들은 전부 내 것이 되겠지 그런데 저기 모합에서 온 저 여자가 신경이 거슬려 저 여자는 이방여인이잖아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는 여자야 저 여자는 아직 젊었어 그런데 저 여자가 어떻게 해가지고 아이라도 하나 낳게 되면 내가 그 아이까지 책임져 줘야 되잖아 내가 왜 덤터기를 써? 내가 왜 그 바보짓을 해? 생각이 여기까지 미친 이 암흑에는 동네 사람들을 전부 모아놓고 그 사람들 앞에서 선포합니다 내가 기업무를 자이긴 하지만 나는 그 책임을 감당하지 못하겠소 하고서는 자기의 신발을 벗어 던져 신발을 벗는다라는 것은 공중 앞에서 내가 이것은 확실하게 내가 이렇게 내 마음의 결정이 되었으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하세요 하는 액션입니다 그리고서는 이 기업무를 자가 무대에서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나오미와 루스는 정말 큰일 났습니다 남편 죽었죠 두 아들 가슴에 묻었죠 재산 다 날아갔죠 여기에 이미 나이가 많이 들어 노세해 버렸죠 한 걸음 더 나가 실오라기만 한 가능성이 있던 이 기업무를 자까지도 나오미와 루스를 버리고 날아가 버렸어 사라져버렸어 이제는 그 누구도 나오미와 루스를 도와줄 자가 없는 것입니다 그때 한 사람이 났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보았습니다 그는 나오미와 루스에 대하여 기업무를 자의 책임이 전혀 없지만 기꺼이 기업무를 자로 자처하면서 나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오미와 루스를 그까지 책임집니다 참으로 기업무를 자의 책임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이 보아스는 성경 전체에서 유일하게 기업무를 자로 등장합니다 이 보아스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습니다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습니다 이 보아스는 하나님의 아들을 닮은 모습으로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등장하는 이 기업무를 자 보아스야야말로 멜기 세댁보다 더 분명하고 더 확실한 바로 오실 메시야 예수 크리스토를 예표하는 인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이들이 길에서 만난 더 큰 상의 물이 하나 있었죠 그것은 그 길에 뚫려있는 깊은 큰 구렁텅이였습니다 누가 봄 16장 26절에 보며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돼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 없게 하였느니라 구렁텅이가 있었답니다 여러분 이 구렁텅이 이것이 생명의 길과 멸망의 길 사이에 깊은 계곡으로 청길망길 깊은 골짜기로 중간에 뻥 뚫려 있었던 겁니다 나오미와 루스는 갈래야 갈 수도 없어 그 구렁텅이 앞에서 서 있었습니다 이것은 인간이 힘으로 극복하고 인간이 지혜로 해결할 수 없는 큰 구렁텅이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발 밑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길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 아닙니까? 골짜기가 메꾸어지는 것입니다 팽팽판한 대로가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지 알 수가 없지만 길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나오미와 이 루스는 그 위에 펼쳐진 길을 밟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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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들렘으로 향했습니다 어떻게 해서 길이 생겼습니까? 길이요 진리요 생명신 주님이 신이 그 자리에 임재하셔서 당신의 온 몸으로 뚫어진 그 구멍을 미꾸시고 골짜기로 하여금 길이 되게 해 주심으로 그 주님을 밟고 나오미와 루스 생명의 길을 향하여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이 나오미와 루스는 이 사실들을 잘 모른 채 길이 생겼기에 그냥 밟고 지나갑니다 하지만 자신들이 밟고 지나간 그 길은 바로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신 걸 믿습니다 이렇게 볼 때 루스와 나오미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지 소리에 반응했을 뿐이요 길이 생겼기에 길을 밟고 지나갔을 뿐입니다 모든 것은 주님이 하셨습니다 말씀이신 주님이 소리를 들려주셨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주님이 진이 구름통이를 메꾸어 주셨기 때문에 나오미와 루스 베들렘에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베들렘에 돌아왔을 때 마치 이들이 대단한 일을 행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저들을 위하여 큰 은혜와 축복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10편 1편 10편 23편 5절 말씀대로 상을 베풀어 놓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1장 2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모합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합 여인 룩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루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렘에 이르렀더라 때, 장소, 사람 여러분이 세 가지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세 가지는 우리 인생에 있어서 우리에게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세 가지입니다 어느 때에 있었느냐 누구와 함께 있었느냐 어느 장소에 있었느냐 이것이 모든 것을 다 결정합니다 그런데 때라는 이 시간은 2장 4절에 등장하는 마침이라는 단어와 짝을 이룬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침 베들렘이라는 이 장소는 2장 3절에 등장하는 우연이라는 단어와 짝을 이룬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1장 22절에 등장하는 모합 여인 룩은 2장 2절에 등장하는 바로 모합 여인 룩 그리 동일한 인물이에요 하나님은 오늘 또 당신의 손에 우연을 붙잡으시고 또한 손에 마침을 붙잡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까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기에 우연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내 앞에 벌어졌을 때에 우리는 마침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나 우연이 없습니다 마침이 없습니다 때와 장소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내 곁에 있는 사람까지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바로 그 사람이 나에게 애물단지요 나에게 화를 입히는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여러분에게 애를 먹이는 여러분의 배우자들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이웃들이 축복의 통로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그런 놀라운 일들까지 일어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사절 말씀입니다 사절에 보시면 마침 보아스가 베들렘으로부터 왔어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어떠했습니까 여러분 귀에 들렸던 소리의 주인공도 볼 수가 없었습니다 보이지 않았습니다 구렁텅이를 막은 그분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볼 수가 없었습니다 단지 소리 뿐이었습니다 단지 길이겠거니 하면서 그 분을 밟고 건넜을 뿐입니다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드디어 사절에 확실한 실체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눈으로 볼 수도 있고요 손으로 만질 수도 있고요 대화도 나눌 수 있는 분이 나타납니다 누굽니까? 보아스라는 사람이 드디어 등장하는 것입니다 보아스는 자기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참으로 나는 귀염물을 자해라 내가 귀염물을 자가 자라는 사실을 너희들이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루시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습니까? 전혀 루시 예상하거나 상상하지 못했던 기이하고 놀랍고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너무 감격하여 얼굴을 땅에 대고 이렇게 머리를 조아립니다 루시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저라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그 옛날 다이도왕 앞에서 무비보셋이 고백했던 내용을 떠올리게 만듭니다 그가 저라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이렇게 기염물을 자가 아니면서도 기염물을 자로 나타나 은혜를 베푸는 이 보아스가 과연 누구란 말입니까 사절을 다시 보면 베들렘으로부터 왔다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베들렘 하면 누가 떠오릅니까 베들렘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족석 중에 작을 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린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아올 것이라 동방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묻습니다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 헤롯이 깜짝 놀라 그가 서기관들을 불러 모아 묻습니다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그때의 서기관들이 말합니다 유대 베들렘이 오니 그 베들렘에서 캄캄한 밤에 큰 노래 소리가 울려 퍼지기 시작합니다 오늘 다이세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십니다 보아스가 바로 그 베들렘에서 왔답니다 보아스가 도대체 누구를 상징할까요 둘째 베들렘에서 온 이 보아스는 무엇을 합니까 룻과 그리고 나오미에게 떡을 제공해 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떡이 얘기입니다 떡을 제공해 주는 것입니다 보아스는 모함여인 룻 그리고 나오미가 배불리 먹도록 배려합니다 그 떡으로 인하여 만족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베들렘으로부터 온 보아스가 룻에게 다가간 첫째 이유는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배고픈 저들에게 만족스러운 떡을 먹여주기 위하여 그 현장에 나타난 것입니다 그리고 떡을 배불리 먹도록 은혜를 베푸는 것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 말씀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참여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말씀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볼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어느 날 우리 가운데 오시기로 작정하십니다 베들렘이란 동네로부터 우리 앞에 나타나시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말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그 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볼 수 있었다고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가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더 나아가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여러분 하나님이신 예수님 말씀이신 그분을 우리는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2000년 전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는 그분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분이 오셔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제일 먼저 하신 것이 떡을 가져서 축사하시고 떼어 나누어 주신 일입니다 요한 몸 6장에 보시면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 죽었지만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사람들이 이것을 먹으면 죽지 아니하는 것이다 그 주님이 잡히시기 전 날 밤에 살아난 제자들에게 만찬을 베푸시며 말씀하십니다 떡을 가져서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십니다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베들렘에서 탄생하신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첫 번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우리에게 떡을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떡을 주시기 위함이 아니라 떡이 되시기 위함이셨습니다 그 떡이란 무엇입니까? 자신의 바로 몸입니다 그 몸을 나누어 주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당신의 몸을 찢으셔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골고다에서 십자가의 피를 흘리셨고 당신의 몸을 갈갈이 찢어 우리 하나하나를 살리기 위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제 몸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 앞에 나타나신 것입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주우십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떡이 되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주구하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뜻이 되시기 위하여 주님은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셨습니다 온몸을 찢으며 엘리라마 사박단이 하셨습니다 이 주님 이 주님을 우리가 맞이할 성탄이 코앞에 닥쳤습니다 금년 한 해가 이번 성탄이 우리 모두에게 정말 의미 있는 성탄으로 다가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주관합니다 생명의 말씀으로 나를 채우사 주의 길에 빛게 하소서 성경의 능력으로 기름 돋우사 신실일을 선고하게 하소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